안녕하세요 물나란TV 시청자 여러분 가수 슬안입니다 지금은 뭐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기타 녹음을 받고 있는데 기타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밴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연활동을 많이 할 기회가 있어서 그동안 작업하면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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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되나? 미니앨범 작업을 계속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클럽에서 분연도 했거든요 내 곁에만 머물어요 인터뷰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 몇 군데 했던거 같아요 얼마전에 엘르 버진에서 인터뷰도 하고 화보촬영을 하면서 엘르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영상 촬영을 했어요 제가 1호 엘르 스테이지 가수 2호 엘르 스테이지 가수 재미있는 촬영이었어요 커버영상을 찍는다고 들었는데 제공, 플레일러, 아이필, 알레르 헬로 들려드릴거에요 보시면 아실거 같아요 새로운 노래가 나올 예정인데요 스포일러? 어... 안전에 있는 자다가도 들으면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노래 다음에 한번 찾아갈테니까 보여주세요 네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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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스포일러 여기까지 있는 영상 5편 크네이 twenty-tre отдых 뮤직비디오 2015 Running